세옥동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이것만은 1월 31일까지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사실은 겨울 동안에 연습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씩 제가 주제를 드리면서 연습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딱히 그런 제목을 붙인다기보다는 그냥 제가 생각나는 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레슨을 받으러 오는 분들이 질문을 간혹 합니다. 선생님 제가 골프를 잘 치고 싶은데요. 선생님께 레슨 받는 거 말고 또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공부하는 거 말고 어떤 운동을 좀 병행하면 좋을까요? PT 좀 받을까요? 필라테스 좀 할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PT나 필라테스 같은 건 꼭 골프뿐만 아니라 삶을 사는 데 필요한 운동 아닌가요? 그건 기초 체력, 기초 근력 그런 걸 위해서 되게 좋을 것 같으니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골프와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다고는 저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럼 어떤 운동이 좋을까요? 이럴 때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리는 또 정해드리는 운동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병욱 골플랩 채널은요. 대한민국 최고의 멤버십 골프 채널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영상들의 깊은 내용, 아주 자세한 내용들은요. 모두 멤버십 영상에 차근차근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가입 버튼 누르시고요. 여러분의 수준에 맞는 골프 영상을 직접 보면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골프는요. 진짜 좀 독특한 운동 같아요. 좀 특별하고 별똥부대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건 정말 해도 해도 답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컨벤셔널 스윙이라는 큰 벽에 앞에 서 있고 또 맨날 세계 1등하는 선수들 그리고 스윙 누가 좋다라는 거 갖다가 들이밀어가지고 여러분이 절대로 따라할 수 없는 그런 스윙을 보여주면서 따라하다 보면 골프를 잘 칠 수 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고 또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연습을 열심히 하면서 연습하면 될 거라는 과대망상증에 빠지게 되는 거죠. 골프는요. 정말 쉽게 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골프를 시작을 하신다고 하면 그때 동시에 등록을 하십시오. 또 가까운 집 근처에 탁구장이 있으면 탁구장 가서 탁구 개인 레슨을 좀 등록을 해보시고요. 테니스 코트가 있으면 테니스를 등록을 하십시오. 그런데 움직임이 크지 않다라는 특징으로 봤을 때는 저는 테니스보다는 탁구가 더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탁구장에 갔을 때 그냥 포핸드 드라이브라고 하잖아요. 그냥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포핸드 드라이브. 이걸 한 개인 레슨 3번에서 5번 정도만 받고 오시면 골프를 정말 쉽게 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골프는요. 다른 운동하고 전혀 다르지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전혀 다르지가 않아요. 뭐 탁구도 이렇게 라켓 잡는 법이 있어서 그냥 이렇게 치고 그 다음에 테니스도 라켓 잡는 법이 있어서 치고 골프도, 이 골프채도 저는 라켓이라고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 라켓 잡는 법이 있어서 치죠. 그런데 골프채를 오른손으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치기에는 너무 무거운 거예요. 이 쇳덩어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왼손이 거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골프 레슨을 할 때 아주 그냥 비기너부터 선수 레벨까지 레슨을 쫙 들어서 레슨을 하다 보니까 한 2,500개가 넘는 레슨이 제 유튜브 채널에 있는데 실제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우리 보통 골퍼분들을 기준으로 본다면 무슨 왼손 스윙이네 뭐 끌고 와서 골반을 틀어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야 참 대단들하다. 진짜. 아니 저거는 신념인가 아니면 용기인가 아니면 뭐지? 저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그냥 어떤 무지에 대한 신념인가? 막 이제 그런 생각이 들죠. 물론 틀린 레슨은 아니죠. 그게 프로 선수들 대상으로 하면 되게 맞는 레슨이고 또 통하니까 그런데 일반 골퍼 또는 보통 골퍼들에게는 전혀 필요 없죠. 오른손만 쓸 줄 알면 골프는 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 지금 타수 90개, 100개. 90대면 엄청 잘 치는 사람이지. 100대, 110개 치고 있어. 그런데 거기에서 왼손으로 끌고 와서 멋지고 저취고 이런 얘기들 하고 있어. 어처구니 없죠. 그냥 탁구의 포 핸드 드라이브. 그리고 포 핸드 드라이브 배우러 가면 발도 막 움직이는 거 말고 그냥 다 붙여놓고 약간씩은 오른발 떼지잖아요. 이렇게 치는 거 배워요. 그러면 사실은 탁구에 있으면 여기서 탁구 막 포 핸드 드라이브 이렇게 치는 그 느낌을 받고 그런데 이건 무겁잖아. 그러니까 왼손이 그냥 거둬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치는 거예요.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을 갖다가 포 핸드를 치면요. 이렇게 그림 보는 것처럼 드로우가 안 날 수가 없지 포 핸드 드라이브는 어느 정도 아래에서 긁어 올려가지고 탑 스피드를 주면서 공을 굉장히 강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포 핸드 드라이브는 탑 스피드를 먹는다고는 하지만 탁구나 테니스는 탑 스피드를 먹고 가요. 그런데 골프는 구조적으로 탑 스피인이 들어가는 운동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포 핸드를 친다고 쳐야 적당한 스피드량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탑 스피드를 쓰면 백 스피드가 너무 없어서 그린에 떨어지면 굴러나가는 거야. 어디에서 또 주소 본 건 많아서 그런 얘기를 또 해. 아니 여러분들이 탑 스피를 먹인다는 포 핸드 드라이브를 쳐야 그냥 정상 범인의 스피드량이 나온다니까. 그래서 제가 아니 뭐 그냥 여유 있는 분들은 제 멤버십 가입하셔서 허리업 프로젝트 보세요. 거기서 이제 그 얘기도 나올 건데 스테이지 3에서. 그거 아니면 그냥 좀 상식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왼손 스윙이 어디 있어 여러분들 수준에 그냥 오른손으로만 잘 쳐도 진짜 노력하면 70대 타수를 칠 수 있는데 무슨 뭐 왼손으로 끌고 와서 뭐 어쩌고 저쩌고. 그냥 공 있으면요. 여기 앞에 그냥 네트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포 핸드 드라이브 친다고 하면 드로우를 못 치는 게 이상하고 이거에 따라서 이거를 그냥 시드 머니, 시드 스킬 시드 어떤 탑업 그걸로 해가지고 계속 오른쪽으로 밀어 쳐가지고 돌아 들어오게도 해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골프는. 무슨 제가 그 소셜미디어 보면 한심자라고 해서 약간 미국 사람인가 아무튼 흑인 분이 있는데 그냥 한심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분 있잖아요. 안타까워. 난 똑같은 마음의 심정이에요. 이거 하고 있어. 저한테 레슨 받으러 오는 분 보면 100개 치고 있는데 여기서 이거 체크하고 있어. 백스윙 할 때 어디서 또 주워본 건 있어가지고 이거 체크하고 있어. 이유도 모르고. 그리고 레슨 할 때 보면 와 슬라이스를 그렇게 못 고쳐요. 근데 그렇게 해서 못 고치는 분들 특징이 뭔지 알아요? 이거 해놓고 맨날 이 연습만 했던 거야. 그러니까 공이 오른쪽으로 가는 게 보편화되어 있는 거예요. 막 양심에 찔리지 않습니까? 이런 거 가르치는 사람들. 와 정말 저는 아무튼 이제는 제가 이제 나이도 또 50살이 됐고 뭐 그렇게 제가 무슨 뭐 어디 밖에 나가가지고 뭐 대놓고 뭐 눈치 봐야 되면서 강의하고 뭐 방송해야 되고 그럴 생각도 없기 때문에 그냥 제 방송에서 이제 하고 싶은 얘기 하면서 그냥 레슨을 하려고 합니다. 탁구 배우세요. 탁구. 그래서 딱 그래서 개인 레슨 3번에서 5번 해서 포핸드 드라이브만 발 떼는 거 말고 계속 그러면 거기서 그럴 거야. 아예 안 됩니다. 뭐 처음에 기본 자세 기본 자세 됐고 그냥 딱 기본 자세 세팅만 해놓고 계속 포핸드 치는 것만 알려주세요 해가지고 3번에서 5번만 배우고 골프를 하라고요. 그러면은 얘를 갖다가 그리고 중요한 게 있다. 탁구 라켓 잡을 때 이렇게 펜홀도 말고 이렇게 양면 라켓 있잖아요. 양면 라켓 잡는 걸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골프실 잡는 거랑 잡는 느낌이 비슷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보통 잡잖아요. 손가락 딱 대가지고 그러니까 양면 라켓 잡는 느낌으로 해서 계속 포핸드 드라이브를 친다라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쫙쫙 돌아오거든. 그러면 여러분들은 완전히 좋은 시드를 갖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들 제가 오늘은 이것만 아니잖아요. 오늘 이거 연습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런 궁금증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 구체적인 방법은 레슨 영상이 2500개라니까요. 그냥 여러분들이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세곡동 옥선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골프채를 바꾸고 싶어요. 그런데 아주 저렴하게 구입하고 싶어요. 그러면 옥스윙몰 1644-4653으로 전화를 주시면 제가 직접 상담을 해드리는데요. 먼저 멤버십 프로그램을 가장 저렴한 것도 좋으니까 가입을 먼저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저와 상담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절대 구할 수 없는 최저 금액으로 최고의 제품을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직접 스펙까지 상담을 해드리니까요.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 제가 여러 가지 리뷰하는 제품 중에서 딱 골라서 구입을 하세요. 그러면 절대로 실패가 없습니다. 옥스윙몰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